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 화학 수학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제 2장 강의입니다 그래서 functions of single variable 두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integration 오늘은 적분 적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학법에 적분형 integration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뭐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강의를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calculus 지금 뭐 한 학기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적분 미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아시는게 이제 operation에 관한 관계에요 그래서 operation은 operator가 있습니다 그래서 operator가 operand 어떤 함수가 보통 operand죠 함수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분 operator 있었구요 적분도 operator 입니다 그래서 integral sign 있고 돼있는 dx 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타입의 ope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분 operator인데 이게 linear 하다는 거에요 linear 하다는 것은 함수 f1 x 함수 f2 x 가 있는데 이것들을 c1 c2 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서 더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랬어요 linear combination 그래서 선형 결합이다 linear combination 했습니다 그래서 linear combination 에 대한 적분은 뭐 상한 하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적분 오퍼라이 되어가는 얘기니까 그래서 linear combination 에 대한 적분은 각 함수를 적분한 것에 linear combination 하고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1 f1 plus c2 f2의 적분은 f1 적분 곱하기 c1 더하기 f2 적분의 c2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linear 하다 그러고 이런 것을 우리가 linear oper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도 마찬가지고 적분도 마찬가지고 적분이 linear operation 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linear 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거가 이제 dummy variable 이라는게 있어요 뭐 바보 변수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냥 dummy variable 라고 한국말도 dummy variable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세요 integral a 에서 b 까지 상한 하한 a 상한 b fx dx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한 하한만 같으면 f u du 하나 하한 상한이 같으면 ft dt 하나 같다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t 라고 하는 건 u 라고 하는 건 x 라고 하는 건 어떤 변수가 적분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x 나 u 나 t 나 이런 적분 변수를 dummy variable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됐는데 odd function, even function 있었죠 even function은 y equal fx 이 경우에 y축 대칭, odd function은 원점 대칭 이런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even function 우리가 우함수, odd function은 기함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ven function은 f minus x 가 fx 하고 같은 거고 odd function은 f minus x 가 마이너스 fx 하고 같은 거고 그렇게 이렇게 정의인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even function을 대칭 구간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간, minus a에서 a 까지 적분하면 그건 0서부터 a 까지 적분한 것이 2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걸 적분 해주면 0에서부터 거기까지 적분한 거 2배 해주면 minus a에서 a 까지 적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dd function은 그렇지만 대칭 구간, minus a에서 a 까지 적분하면 0이 되죠 그렇죠 양쪽이 다 상쇄를 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양자식학적으로 우리가 wave function 구했을 때 그것에 적분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 값이 있다 없다 이런 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가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다음에 지금 보는게 적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사실 책에서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리만 인테그라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것은 어떤 곡선이 있다 그 곡선의 식이 fx인데 함수다 그런데 x축과 하한값, 하한값, 상한값 이렇게 주어진 극한 극값 사이에서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자 이게 리만 인테그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적분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진 않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적분이 적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들하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모눈종이에다가 그 함수를 그려라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들어가는 모눈의 숫자를 세면 그게 모눈의 갯수가 바로 적분 값이다 또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종이에다 그려요 잘 정확히 그리고 그걸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리고서 저울에 질량을 달아요 그리고 유니트 종이를 유니트만큼 자라서 질량을 달아요 그래서 질량을 빌고 하면 적분 값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수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죠 두 가지 인테그랄이 있습니다 definite integral 있고 indefinite integral 있어요 definite integral은 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은 부정적분 그래요 정적분이 좋고 부정적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정적분은 하한값 상한값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건 뭡니까 값입니다 이건 값이에요 부정적분은 상한값이 함수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large fx입니다 이건 small ft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large fx 이렇게 되는 거 이건 함수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integral a에서 x까지 fgdg 이건 뭐의 함수예요? x의 함수입니다 integral a에서 x까지 fudu 왜의 함수예요? x의 함수입니다 이거 g나 u나 t나 다 뭐였어요? dummy variable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x가 정해져야지 값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definite integral에 대해서 보통 여기서 적분 상수를 하나 붙이는데 어쨌든 indefinite integral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fundamental theorem을 증명을 하고 fundamental theorem에 입각해서 적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fx가 continuous 하다 인거예요 그런데 interval에서 a, b 그러니까 상한값, 하한값 준 거여서 continuous 하다 그리고 large fx가 integral a 부터 x까지 fudu 플러스 c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indefinite integral 정의예요 그리고 c는 constant다 적분 상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뭐의? small fx의 anti-derivative다 이거에요 anti-derivative가 무슨 뜻입니까 integrated라는 거예요 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ntegral a, integral fx 됐을 때 이 fx를요 integrand 라 그래요 왜? 적분 되는 거 되는 거 그럼 이 fx는 이건 적분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분함 이거 된다는 게 지금 fundamental theorem 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fx is an anti-derivative of fx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f'x가 small fx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거 증명하는 거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dfdx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f'x가 이거니까 그래서 limit delta x 제로 갈 때 delta x 분의 large f of x plus delta x minus large fx죠 이건 뭐 이거 정의가 그래요 그럼 limit delta x 0으로 갈 때 delta x 분의 1 뽑아주고 뒤에 건데 얘를 여기다 x 대신에 x plus delta x 집어넣으니까 integral a 부터 여기가 x 잖아요 x plus delta x fu du minus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integral a 부터 x 까지 fu du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면은 상한하암값 바꾸면 플러스로 되죠 그러면 x 에서 a 가고 플러스 에서 a 부터 x plus dx 가죠 그러면 x 에서 x plus dx 이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합쳐줬습니다 이거 보면 상한 하한 보면 delta x 차이인데 delta x 가 0으로 가요 그러면 적분 구간에서 fu는 거의 상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fx 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integral x 에서 x plus delta x du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값이 뭡니까 delta x에요 분모에 있네요 그럼 없어지고 fx 만 남습니다 fx x 가 fx 란 뜻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integrand 가 fx 에요 그렇죠 이거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적분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는게 그 그렇죠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는게 대문자 fx 를 찾으라는 거죠 대문자 fx 찾고 a 에서 b alpha 에서 beta 까지 정적분이면 하한값 상한값 넣어서 계산한다 이게 기호가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f beta 마이너스 f alpha 가 integral 또는 다시 말해서 integral alpha 에서 beta 까지 fx dx 가 large f beta 마이너스 large alpha 다 하는 것은 large fx 집어넣고 alpha 에서 beta 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분을 대부분 다 그냥 숙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습니다 미분 테이블에서 거꾸로 적분 뭐를 미분하는게 그게 됐는지 알면 이 적분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적분 미분 이런건 다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제 부분적분한다 또 치환적분한다 하는 것이 주로 다죠 그거 다 알면 이제 미분적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integration by part 단말 아니고 그냥 부분적분인데 이렇게 써 놓으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dv 라고 하는 거는 vdx 이런 뜻이에요 적분 변수가 이제 x 이 경우에 du 라고 하는 건 udx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dv 는 v' dx 라고요 du 는 u' dx v' dx 가 dv 이고 v' dx 가 dv 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증명하라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증명하겠어요 미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uv product 미분이 u' v plus uv' 이죠 이거 미분식에서 고백 미분할 적에 그런데 이게 미분에 대해서 이제 양쪽 양변을 적분합니다 적분을 양변하니까 integral uv' dx 그러니까 uv' 미분한 걸 적분하면 뭐가 나왔어요 uv가 나오죠 그냥 이거 그래서 이쪽은 적분한 거 따로따로 적분 이쪽이 무슨 뜻 이게 linear operation 이니까 각각 합인데 따로따로 적분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을 적분한 거니까 그 함수 은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거는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uv' dx 죠 uv' dx 이 공식이 보통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부분적분 가르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펜시하게 쓰니까 v' dx 가 dv 가 돼요 왜 그럴까요 dvdx dvdx 가 u 잖아요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integral udb는 uv- integral vdu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문적분에 관한 식이 있길래 한번 증명을 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문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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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게 이제 example 들인데 아까 말한대로 이제 치환적분을 하기 때문에 치환적분에 대한 예를 그냥 예로써 치환적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치환적분은 많이 써요 보면 이게 x 제곱골이 들어가 있는데 x 제곱을 u로 놓으면 2xdx 가 xdx 가 du죠 여기 xdx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x 제곱으로 항상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인테그란드가 x 가 있고 e에 마이너스 a x의 제곱인데 이것만 놓고 xdx 를 du로 바꿔 2분의1 du가 되겠지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적분은 integral 0에서 e 까지 x에 e에 마이너스 x승 dx인데 이걸 x의 제곱을 u로 놓으니까 e에 마이너스 u승이 됐고 xdx 가 2분의1 du가 됐고 integral limit 는 limit 라 그래요 그래서 x가 0일 때 u는 0이 되겠죠 x가 2일 때 u는 4가 되겠죠 0에서 4까지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e에 마이너스 u승을 적분하면 u로 적분하면 e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치고 e에 마이너스 u죠 그래서 2분의1은 상수를 있었고 0에서 4까지 하니까 뭐 4를 집어넣은게 e에 마이너스 u죠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로 해갖고 그래서 2분의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승 나온다 자 이렇게 적분 요렇게 치환하는게 xdx 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제곱이 됐고 sin d 세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쉽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x로 놓습니다 그러면 d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sin 세타 d 세타죠 그래서 sin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dx로 놓고 이건 x의 제곱이고 그래서 i는 integral 0에서 pi까지 cos 제곱 세타 sin 세타 d 세타인데 cos 제곱 x 제곱이 됐어요 sin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dx 됐어요 integral 이죠 그러면 cos 제로가 x는 cos 제로일 때 1 cos pi일 땐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됐어요 근데 상하나 뒤집으면서 플러스로 고쳤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지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제곱 dx 적분 알아보면 3분의 1 x의 삼성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니까 3분의 2 딱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적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적분 잘한 아니 다들 잘해요 적분은 근데 하면은 적분 테이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적분 치환적분 방법을 통해서 뭐 어떤 적분인지 다 능숙하게들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음 저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 mathematical 테이블이 있어요 mathematical 테이블 and formula 라고 했고 crc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chemical rubber company 라는 회사 이름인데 crc 테이블 핸드북이 crc 핸드북이 이렇게 핸드북이죠 엄청나게 두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chemical 에 관한 거구요 이제 뭐 분자식 부조식 녹는점 끓는점 하다못해 용해도 뭐 이런거 등등 뭐 여러가지 chemical property 들을 핸드북으로 수록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학생때 하나 사놓은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데 뭐 그래요 화학과 학생들은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옛날에는 했는데 요새는 뭐 다 인터넷에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레슈타인 리즈크 에 table of integral series and product 라고 하는 바로 이제 제가 표지만 어디서 따가다 이렇게 보셨는데 제 방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 1100페이지가 좀 넘어 왔던 것 같아요 두꺼운 테이블인데 글쎄요 저는 평생에 한 두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봤나 어떤 적군 좀 하기가 좀 귀찮고 그래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 제가 대학원생 때 이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30 몇 년 40년까지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딱 두 번 봤다는 거죠 이제 뭐 학생들을 누구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고 싶긴 한데 뭐 달라는 학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이렇게 인터넷에 꼭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터넷 보면은 이거 위키거든요 거기도 테이블업 인테리어 있는데 굉장히 컨프리언스 요게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쭉 인터넷 쭉 찾아보면 서치해 보면 물론 인터넷에 있는 걸 꼭 100% 믿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잘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그래도 정보가 또 옛날에 나온 이런 책들이 스캔을 해서 누가 올려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래된 한 100년 지나면 커피라이트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자료도 있고 해서 뭐 그래도 누가 소장하고 싶은 학생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아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 보고 아까 같은 부분적분 뭐 치환적분 해서 자 인테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사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맥커리 교수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미국 애들 가르쳐 보면 진짜 다 이 테이블 갖고 책 뒤져가면서 찾아 가지고 공식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문제들을 풀던데 우리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부터 미분 조건을 워낙 많이들 해 가지고 거의 다 테이블 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마스메틱화 사용하는 게 한 두 군데쯤에서 나옵니다 저도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 알지브라 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CAS 캐스라 그러는데 사실 뭐 캐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튼 컴퓨터로 알지브라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Mathematica Mathcad Maple 전 사실 Mathcad나 Maple 은 써 본 적이 없고요 Mathematica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Mathematica를 쓰도록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Mathematica 비싸졌어요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샀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그걸 한 번 사면 그냥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학기별로 라이센싱이에요 그게 싸지 않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많이 싸게 해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매 학기 이걸 돈 얼마씩 내면서 쓰는 그런 경우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진 않지만 그러면 상당히 그러지 않아도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어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Mathematica 자체도 배우려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한 번 있어요 그 책 이거 쓰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MATLAB을 제가 대신 쓰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무료로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에 그 University-wide 라이센스가 있어갖고 한양대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그냥 이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특히 우리 학생들 배우는 그 그 실리 알버티 바우인디 피지컬 케미스트리 알버티 교수가 Mathematica를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Mathematica로 여러 가지 피지컬 케미스트리 문제들 많이 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Mathematica로 풀게끔 그 물리화학책에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컴퓨터 프로블럼이 한 뭐 각장마다 한 뭐 몇 개씩 있습니다 많은 데는 10개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블럼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Mathematica를 쓰도록 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쯤부터 학생들이 파이턴을 배우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니까 전 사실 파이턴 모르는데 보니까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올해 제가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파이썬도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파이턴은 하이레벨 랭귀지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인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그런 방법이라고요 저는 뭐 저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포트럼 배웠거든요 대학교 와서는 머신랭귀지 같은 거 재미로 그때 모토로라 8011인가 그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니까 그게 8086인가 해 가지고 8xt란 컴퓨터 pc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하이레벨이에요 파이턴은 그러니까 모듈이라든지 모듈이라고도 하고 모듈이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 파이턴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 모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케미스트리에 필요한 것들 캠파이 라고도 있고요 뭐 넘버파이 넘버파이란 뜻이죠 여기서 심파이가 있어요 이게 심볼에서 온 건데 심볼릭 컴퓨팅 하는 그런 모듈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메티카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심볼릭 컴퓨팅 하는 거예요 심볼릭 컴퓨팅이 무슨 뜻이냐면 어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2 그건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x 더하기 y는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답이 없겠죠 내가 x 값 주고 y 값 줄 때까지 이건 심볼이라는 거죠 이렇게 x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고 해서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심벌로 컴퓨팅 할 수 있는게 어 모듈이 심파이란 모듈이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시리얼 로직으로 들어 시리얼 뭐 패럴이든 시리얼 로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심볼릭 컴퓨팅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variable 변수를 쓰는 건데 그 변수 자체를 심볼을 가지고 변수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파이썬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학생들이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하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게 돼서 제가 가르치는 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하도 항의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나는 파이썬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파이썬 숙제 내주면 나는 안 하겠다 안 하면 점수는 어떡하냐 그러면 자기는 만점을 주고 그 말이 안 되죠 하는 학생들을 점수를 줘야지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못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항의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냥 파이썬으로는 평가하지 않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평가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파이썬 강좌는 만들어서 올려줄 거고 올려주면 인포메이션 제공을 한 거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필요하면 그냥 공부를 하고 아니면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학생들하고 나름대로 좀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파이터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엄청난 파워풀한 테크닉이 되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무엇을 공부를 하든지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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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이턴 강좌는 이번 주 강좌는 제가 심파이 쓰는 걸로 해서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100 to 100으로 나가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Improper Integral 에 관한 얘기인데 Improper Integral 은 뭐냐면 상한 값이든 하한 값이든 인피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뭐 다 있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Integral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하는 걸 Converge 또는 To be Convergent 한다고 얘기하고요 발산하는 건 Divergent 또는 To be Diverg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해볼 텐데 이게 뭐냐면 x의 P승분의 1을 적분했을 때 상한 값이 인피니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Improper Integral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극한이 유한한 거면 그럼 Improper Integral 하겠죠 그래서 Improper Integral 1에서 뭐한 데까지 x의 P승 Dx 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P값에 따라서 결정하라 이겁니다 일단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Integral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P승 Dx 해주면 테크닉은 겁니다 이 상한 값을 인피니티 넣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값으로 해주고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Limit B가 무한대 갈 때 Integral 2에서 B까지 Formal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의 P승 분의 Dx 했죠 x의 P승이 있을 때 이거는 사실 x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1 승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이거 분의 그렇죠 X 마이너스 P 플러스 1 승인데 분모로 내니까 x의 P 마이너스 1 승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값 B 하한값 1 이렇게 줬고요 B가 무한대 간다 여기 이제 푸른 거예요 자 그럼 P 값에 따라서 이게 유한하냐 발산하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죠 P가 1 보다 커요 이때 P가 1 보다 작아요 P가 1일 때 모든 경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B가 무한대 간다 P가 1 보다 크면 여기서 봐야 돼요 P가 1 보다 크니까 B의 0 보다 큰 거 승이죠 그러면 B가 무한대 되면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이 되죠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괄호 안이 마이너스 1이고 앞에 1 마이너스 P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P 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P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P가 1 보다 큰 값이니까 양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컨버전트 수렴하네요 P가 1 보다 클 때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P가 1 보다 작으면 그럼 여기서 P가 1 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승이죠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에 1 마이너스 P 양수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B에 몇승 something 그러니까 something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무한대가 무한대 되죠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죠 그래서 이건 divergent 하는 거예요 이건 발산하는 겁니다 P가 1일 때는 P가 1일 때는 뭐 x 분의 1 적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nx가 되니까 B 집어넣으면 B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Ln1은 뭐 저기 0그릇잖아요 그래서 그냥 Lnb가 됐고 B가 무한대가면 0하니까 무한대가면 발산한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indefinity integral은 이제 이게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improper integral에 대해서 이게 수렴과 발산의 문제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 테스트라 그래요 아까 P를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런 적분이 있어요 integral 0에서 무한대까지 보통 fxdx다 할 때 fx에다가 x의 p승을 곱해요 p는 이제 정할 겁니다 을 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 갈 적에 x가 무한대 갈 적에 이 값이 k가 나오는데 극한을 구했는데 그 극한값이 이 값이 유한하고 p가 1보다 크면 이건 컨보전입니다 그 극한값이 0이 아니고 p가 1보다 작거나 작으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p가 0 k가 0이면요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거가 주어지면요 딱 그 경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k가 0인데 0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했죠 여기서 그렇죠 얘기가 안했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여기서 따질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옛날에 그런걸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 교과서에서 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k가 0이 이런 조건이 만족했을 때 다이버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분에 2의 마이너스 x에요 여기다 뭘 곱할까요 x의 제곱 곱해야지 극한값 나옵니다 그래서 x의 제곱해서 fx dx 했어요 아 fx 했어요 자 이거 국한 구하보면 제가 좀 펜을 쓸 수 있으면 좀 쉬울텐데 여러분 학생들 그냥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제곱 들어오는데 여기에 x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분모와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오면 1은 1이 나오고 이건 1 플러스 x 분의 2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되겠죠 x가 무한대 가니까 밑에는 1만 남겠죠 위에서 x가 무한대 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0 나오겠죠 1분의 0이니까 극한 0 나오죠 이거 뭐 그냥 리미트 넣어서 이게 극한값 이게 극한값 그렇게 구해보세요 x의 제곱 구한다면 그게 0이에요 0도 파이나이트 하죠 0도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그 다음에 p가 1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그쵸 k 값이 파이나이트하고 p가 1보다 크니까 위에 속하죠 그러므로 컨버즈 한다 이거 인테그랄 값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거 마지막 건데 이거는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 까지 x의 6승 플러스 1의 제곱근이에요 x제곱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극한값이 나올까요 x만 곱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밑은 x의 3승항이고 위에는 x의 제곱항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것도 전개해야 되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하니까 x 곱했어요 그랬더니 x의 3승이 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x의 3승을 분모 분자 다 나눠 주니까 위는 1 나왔고 밑에는 x의 3승이 안으로 들어가서 x 육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x의 3승분의 1이 됐어요 x가 무한대 갈 때 밑에도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분의 1이 되니까 k 값은 1이네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아니다 극한값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극한값이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p가 1이니까 p가 1과 1보다 같거나 작을 때에 해당이 되죠 값거나 그런데 k가 0이 아니죠 그러므로 diverge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교과서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내줄 거고요 그 과제는 어 손으로 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파이턴 써서 푸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고 테이블도 그런데 찾아보면 되겠지만 과제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과제로 나가는 문제는 자 풀이를 우리가 뭐 여러분 외는 상식을 가지고 치환적분 부분적분 해서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증명을 하고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제가 파이턴 강좌를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좀 열심히 공부해서 파이턴에 대해서 좀 실력까지 실력이 있는 학생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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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